자 일단은 2월달 2월달엔요 저 보호망이 삼성화재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카지노 채민신이 S4 종시에 50만원 가입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상급 1인시 60만원 삼성화재 없어지나요 네 조만간 없어집니다 하지만 1인시 60만원 타사도 많이 나왔어요 드디어 남성보험 기다렸어요 휘리병 네 자 처음에는 삼성화재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화재가 요즘 상품이 너무 좋아졌어요 어떤 내용으로 2월달 바뀌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과연 뭐가 좋을까요 암치료비 다들 아실거에요 암진단받고 5년동안 6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두번째는 1호종 수수비 더더욱 완벽하게 수수비 플랜 세번째로는 저렴한 건강보험 라인업이 됐다는거죠 네번째는 운전자보험 역시 삼성화재가 변호사와 교사처가 매우 좋다는거 먼저 삼성화재 라인업 마이 헬스 파트너 내돈내삼 여러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넘어가도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2월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삼성화재 핵심 포인트에요 암치료비 6억 다들 아실거에요 DB랑 삼성이랑 지금 현대해산만 나왔죠 그래서 암진단받고 5년동안 6억쪽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두번째는 고가의 비급여치료비 완벽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거죠 세번째로는 우리 1호종 수수비가 일단 매회가 있죠 그리고 수술회당 생보영이에요 생보영은 임시주산 관련해서 요시금 재앙절개 치액이 보장이 되는게 생보죠 특히 1호종 9수수비 신수수비 18종 거기다가 M대수수비까지 모두 다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수수비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렴한 건강 6년부터 10년까지 수술 추가 고지사항 없으면요 가장 10년 고지 정도 있죠 건강 알뜰하게 그리고 기존 건강보험 대비 보험료 저렴하구요 남면도 되고 내돈내산 그래서 16세부터 40세 41세서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운전자는 변호사 선임비용 그 다음에 교사처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네번째로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의 보장까지 확대가 되었죠 자 24년 1월부터 판매가 되면서 암치료비 신담보가 탑재가 되었어요 24년도 암보험 많은 사람들 가입이 되어 있을거에요 그 다음에는 5년간 최대 6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치료 자금 많은 분도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암진단금 받으면 진단받고 끝나죠 근데 이 5,6은 뭐냐면 최초 암진단 받고 5년동안 5년동안 내가 냈던 병원비를 일단 천만원씩 구간별로 잘라서 정액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입금에 매년 정액지급이 되구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번째로는 종합병원 암특정치료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암 최초 진단 이후에 5년간 특정치료 연간 합산해서 비용이 기준금액 초과 시에는 매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천만원부터 최대 1억까지 천만원 단위 정액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특정치료란 암수수비,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그 외의 신의료기술이 모두 다 특정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12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구독좋아요 한 번씩만 꼽고 부탁드릴게요 자 5년간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구요 5년간 최대 5억, 총 6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사는 5년간 최대 6억까지 합산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설명을 싣고 보장은 최대 6억까지 암치료비는 신담보호 전격 비교해요 똑같은 보장, 똑같은 보험료일까요?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암신담보호, 감액기간 비교해요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삼성아재가 일단은 없구요 A사는 50% 이내만 있어요 간편도 1년 이내에 50% 타사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감액기간이 없다는게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종합병원 암특정치료비 지원금은요 최소 보장금액이 종합병원 암특정치료비 최소 보장금액이 천만부터 보장이 돼요 하지만 B사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기 때문에 이 또한 S화재가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담보호 보험료 비교는요 역시 삼성아재가 5만 1040원 하지만 D사는 6만 2615원 H사는 5만 3380원이기 때문에 보험료 면에서도 S손보사가 지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거 말고도 암보험이 없는 경우에 아직 암보장이 없다면 딱 2개 담보만 제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암진단비는 최초 1회 받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암 직접치료비 6억은요 암신규암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암진단 후에 암특정치료비 그리고 종합병원 암특정치료비가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자 기존 암담보는요 항암방사선, 항암방사선, 표적항암, 면역항암, 암수술, 유사암, 다민질 로봇수술 요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도 비교해보면 약 5년간 6억을 보장을 받는데 38,400원이면 끝이다 하지만 타사는 최초 약 1천만원 보장받는데 보험료가 약 3배 이상 3배 이상 보험료가 나온다 그래서 보험료나 보장 여러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암치료비 6억짜리가 매우 매우 좋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보험료는 2배 저렴하고 보장금액은 2배 묻고 더블로 갈게요 자 암보험이 있는 고객이라며 이미 암보장이 있다면 저렴하게 제한하세요 기존에 암보험을 가입해서 특정치료비까지 가입하고 부담되는데 맞아요 암진단비는요 가입금액이 100만원 2,100원밖에 아니에요 특히 종합병원 암특정치료비는요 천만원 최대 5년과 5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보험료가 달랑고자 겨우 17,207원 그래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게 매우 큰 장점이죠 자 보험료는 부담없이 만원대 고가의 비급여 특히 약제도 그리고 5억까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타사는 손보용이 1,5종과 비교해도 삼성화재가 매우 유리하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 차이가 있냐면요 첫번째는 우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장의 수가 다릅니다 S화재는 지금 매회 보장이 되죠 그리고 치액, 추간판, 스탠드 이 모두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손보용은 연간 1회, 면책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S화재랑 비교하면 좀 더 유리하다 자 다빈도 수술의 면책기간이 다릅니다 S화재는요 60일만 지나면 면책이에요 백내장이나 대장윤종 체외 충격파는 하지만 손보용 종수비비는요 365일이 끝나야 됩니다 이거는 뭐 DB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녹색, 근데 DB도 종수비비가 매회가 출시가 되었죠 다시 연간 1회에서 세 번째로는 면책 항목이 다릅니다 삼성화재는 선천성 Q코드 비만으로 인한 위절제, 요실금 이 모든 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보장이 안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보영 1호종 타사 생보영 1호종과 비교해도 삼성화재가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특히 건강, 간편, 어린이, 구분 없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갱신, 비갱신, 담보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태아담보부터 90세까지 모두 다 넣을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다 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오직 삼성화재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호종으로 완벽해진 1호종으로 정답은 삼성화재 수수비는 필요한데 보험료가 부담이고 뭘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신 사람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만 해야 된다면 정답은 삼성화재, 생보영, 1호종 수수비로 준비하는 게 매우 매우 대박이다 면책사유 최소화로 경증, 산병, 최다 보장이 되고요 특히 치액, 제왕절개, 요실금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두 번째로는 중요한 중증질환 수술도 매우 매우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암수술부터 자주 받는 스탠드 삽입수까지 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다 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늘어나는 비급여 수술도 보장이 되고요 1, 8종 수술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수술도 역시나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또한 정말 따봉이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욱 완벽해진 요즘에 삼성화재 어떻게 보면 5억짜리 6억짜리 암치료 진단비 암치료자금도 중요하지만 수수비로 많이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호종 일단은 1, 8종 질병수수비 엔대 이 모두 다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중대수술 암술이나 아니면 내기저부 수술 아니면 협심증 관상돈매 우회수는 1호종 1, 8종 질병수수비가 모두 다 가능해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제왕절개 다빈도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수수비의 비교를 제가 간단히 해드렸어요 그리고 급여 흡입천자는 구수수비는 되지만 신수수비는 오히려 비교면 안되지만 흡입천자는 된다 네 요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표준제 기가입자도 다시 보자 가입 전에 건강했고 지금도 건강한데 더 할인받을 수 있을까? 건강하게 알뜰하게 가능해요 우리가 거의 웬만한 회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6년부터 10년까지 2번 수술을 추가 고지하면 더 저렴하게 보험료로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삼성화제 6년부터 10년까지 2번 수술 추가 고지로 더 저렴하게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S화제는 5만 3천원 비사 같은 경우는 5만 5천원 삼성화제는 건강하게 알뜰하게 3만 7천원으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내돈내삼 16세부터 40세 41세에서 60세까지 건강보험 라인업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료는 S화제가 매우 저렴하고 일단은 납입면제도 없게 수준 내돈내삼은 내열과 허혈성 어떻게 보면 어린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열과 허혈성 진단시 납입면제 그리고 41세부터 60세까지도 내열과 허혈성 진단이 아니고 수술시 납입면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다 자 운전자 보험이에요 담보 경쟁력 최고 수준이죠 밑에 보시면 자동차 사고 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경찰 조사 모두 다 보장이 되고요 일반 사고 중상에 형사비금 붕사 등금 부상 등금 공소제기 무관함에 보상이 되나요 다 보상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압도적인 보험료 차이 뭐 교사처 변호사 벌금이 4천밖에 안 된다 KB는 5,400원 DB는 8,500원 DB가 좀 운전자 보험이 비싸긴 해요 그리고 현대상이 5,500원 그래서 삼성아재가 가장 저렴하더라 더 심플한 운전자 보험도 이렇게 뭐 골절이나 상해 수수비 자부상 30만원 교사처 운전자 벌금 그리고 자동차 변호사 선임비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게 남성은 18,000원 19,000원 여성은 13,000원 16,000원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병인의 명가 삼성아재에요 간병인 사용을당 강간통은 거의 대부분 삼성아재가 많이 가입을 하고 있죠 나중에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간병비 간병지호이죠 너무 부담될 것 같고 실손에서도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삼성아재의 간병인 사용을당이라면 간병극적 해결수 있어요 네 이 보험여왕이 보험여왕이 이렇게 해서 좀 목소리가 전혀 안올리지만 삼성아재로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자 75세까지 간병인 사용을당 15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간병인 사용을당 15만원 그리고 간병인 사용을당 요한병원 제외가 15만원 요한병원은 3만원 간호간병원 7만원 다 똑같이 그래서 보험료가 달랑 고작 겨우 여기 보면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나 20년 갱신형으로 1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1인시에 원조는 삼성아재에요 그래서 아파서 네 또 여자분이에요 아파서 큰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면 걱정없이 어떤 병실에 이용할 수 없을까요 다인실에 실손이 있어 걱정없지만 1인실은 부담되는데 이 여자분 담배 피우나봐요 목소리가 걸걸하네요 자 삼성아재 1인시 입원이라면 2번일당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망이 잘생긴 보호망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자 시집세까지 상급종합병원 1인시 입원시에 60만원까지 보장을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최저 보험료가 15,000원이었는데요 만원으로 낮췄구요 상급종합병원 40만원 일반종합병원 20만원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1인시에 입원하면 같이 통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60만원 60만원 구성하는데 얼마 158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설 명절 자동차보호 삼성아재 네 자 이제 설 명절 내일 모레 설명제죠 미리 잠깐 알아둘게요 임시 운전자 그래서 1위부터 30일까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구요 내가 운전하는데 옆에 딴 사람들 또 가족이 졸음운전할 때 운전할 수 있으면 임시 운전자 특약 넣어가지고 자유롭게 견인 거리 확대 옛날 10km만 됐었는데 50km 최소 하루 전 가입이 필수구요 4,000원부터 8,000원까지 정의차는 100km까지 가능하다는거 세번째로는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팀장인들 연휴기간에 대인 대물 뭐 이런거 다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거 같구요 네번째로는 고객사고 대리접수 가장 고객이 먼저 사고장수 여러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어